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하다가 저희 채널에 광고를 걸면 얼마나 수익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광고를 넣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그러면 이 나온 광고 수익을 구독자분께 돌려드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하는 거 수익도 생기게 하고 이 얻은 수익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광고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다 이벤트를 열어서 여러분한테 기프티콘을 좀 나눠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혜택이 여러분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수익을 나눠드릴 수 있게 구독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등록, 좋아요는 발모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 했더니 그럼 구독해야지라고 한 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